그 리차드 미들튼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출판이 되었을 때 제가 한 3주 동안 그 강독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저기 당산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그 책을 완전히 그냥 곰국을 삼듯이 페이지를 다 뜯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저국 유행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리차드 미들튼과 톱 나이트 있죠 톱 나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고 미들튼의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대표적인 현세 종말론 그러니까 현세 내세천국이 아니라 현세천국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들튼의 그 논지를 거의 한 99%는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그런 점이 있다 너무 미래천국의 여지를 안 남겨놓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모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수립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이 식어질까 봐 의도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조금 너무 지나친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어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써 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여기는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 너무 이 내제적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너무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어떠한 이데올록이나 어떠한 기독교 운동도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거든요 미들튼에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나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이제 절대 죽은 다음에 들어간 천국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 하나님 나라 사회적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는 맞는데 개인적 종말론에서는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있어 그러면 그 미들튼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기독교인에게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을 다 이어지도 안 남다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자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저울추를 환쪽으로 확 밀어재껴버리면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당한다고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조직신학에는 항상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역사적 종말론이 있고 우주적 종말론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론 그러니까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 백번천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밤 너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미들튼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반박하는 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잘못하면 저 18세기, 19세기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말하는 그 내제적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했던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사회, 착한 사회 지고선의 사회가 달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말을 해버렸어요 너무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만들어낼 하나님 나라와 최종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너무 그냥 이렇게 동일시해버렸어요 그건 간격이 있습니다 그건 만약 100%가 있다면 이 땅에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한 70%, 60%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는 전국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가져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미래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추를 막 돌려버릴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이 있어요 약을 아무리 좋다고 과도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무조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